그런데 아시겠어요? 그래, 이거 게임을 이겨도 모른다니까. 그럼. 자, 일단 관상은 한번 보자. 어차피. 관상은 동우가 이과 쪽이지. 어차피 논리적으로는 모르니까. 이가 나와 있잖아, 동우가 지금. 시우민 씨가. 시민도 이과야, 가지런해. 아니야, 동우가 지금 이하고 있잖아. 이과지. 관상은 보자는 이유는 이거야. 일단 동우는 수학을 싫어하게 생겼어. 되게 좋아하시게 생겼네. 완전 마니아 같은데. 시우민은 왠지 이과필 나요. 왜요? 지금 약간 얼굴이 산수 같아. 뭔가 이과필 같죠. 산수 좋아할 것 같고 이런 게 있잖아. 아니, 딱 봐도 동우가 이를. 시우민이 입을 깍 담으. 시우민 님이 뭔가 문과 선생님처럼 생기셨어요. 문과 선생님은 어떻게 생긴 선생님인데요? 문과 선생님은 저렇게 생겼어요. 이과 동우고군은요? 이과 선생님. 이가 나와 있습니까? 딱 뭔가 느낌이 있지 않나요? 삥? 저희 팀 일은 바꿀게요. 뭐요? 저희 팀 일은 바꿀게요. 왜요? 내 여자는 좀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자기 하러 갈게요. 자, 우리 자기야의 정답은? 동우. 정답은? A. 너 고음 작살이구나? 야, 나 무슨 인용인 줄 알았다. 야, 저 뭐라 했겠는 줄 알았어요. 엄청 이타분 없구나. 오케이, 맞췄어. 아, 시우민 이과였구나. 감사합니다. 못 참으면? 못 참으면 어쩔 건데? FX의 설립. 10권? 야, 김재경 너 시우민이가 맛있어. 틴탑의 니엘. 10권 빨리 주소. 해근강? 아, 나도 되게 궁금해. 야. FTA 아일랜드 홈. 왜 솔직히 나 없어서 재미없었지? 아니. 어린 시절 아역배우로 활동한 과거가 있는 아이돌들. 다음은 한가인과 함께 CF를 찍은 걸그룹의 과거 모습이다. 과연 누구? A. 타라 구하라. B. FX 크리스탈. 자신 있지?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네? 반대로.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아니, 이게 신발을 벗고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근데 신발 괜찮아? 너무 내려앉는 거 아니야? 야, 무슨 신발이 엘리베이터야. 운동화, 운동화를 좀 주든지. 아니, 괜찮아요. 으아, 남주야. 으아, 남주야. 남주야,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그래. 자, 잡을게요. 너만 움직이고 싶다고 하지 말고. 손 떼면 안 돼요? 안 돼, 손 떼면 안 돼지. 손 절대 떼지 마세요. 뭐야, 진짜 손. 그냥 머리카락 잡았어요. 손만 안 떼면 되니까. 땡겨도 되니까 절대 떼면 안 돼요. 그만 움직이면 안 돼. 제가 이렇게 막아도 되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손을 절대 떼지 마세요. 그럼, 이거 남주 타임이야. 자,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야, 가면 간다고 얘기해, 곰이야. 곰이랑 가면 간다고 얘기해. 곰이랑 간다고 얘기해. 곰이랑 간다고 얘기해. 자, 곰이랑 가자. 야, 곰과. 정답을 맞추겠다, 이랬는데. 문제가 뭐였지?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저 알 것 같아요. 난 모르겠어. 다음 중 고로. 왜요? 뭔가 오묵두묵하고 너무 예쁘신 게. 네. 그렇다고 크리스탈 선배님 많이 푼 게 아닌데. 우리 여보, 여보는 구하라. A. 정답은 B. 크리스탈 선배님 진짜 알았습니다, 저희는. 야, 연기한 것 같아, 오빠. 나, 나, 드러워, 당수워. 자기야. 자기, 자기, 우리, 자기. 자기, 정서의 자. 우리 애도 저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와우. 다음 문제 주세요. 어? 빨리. 다음은 속담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이에 대해 모습이다. 한 번만 봐. 한 번만 봐. 한 번만 봐. 한 번만 봐. 이 그림이 설명하는 속담은 무엇? A. 소 딱 보듯한다. B. 가제는 개편. 자, 이번 게임 어떻게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또 이걸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미? 시작. 아, 이걸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 이걸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저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이겨. 어? 좋았어. 이 많이 좋았어. 가요, 가요, 가요. 여기요. 금 넘어왔잖아. 그건 아니잖아. 어? 금 넘어왔다. 금이 어디 있어요? 금정인데. 너무 안 돼요, 이제. 카메라 기준이야. 어? 어? 어,asant. 어? 잘? 지구다. 자, 읽어보자. 아오 좋아. 아유. 이리기. 당연히, 여기. mówi distinguished? Ub. 야, 여기 작아. 빨리 끝, lifts though. 빨리 TR네,ождения 포П에다니 ¡ielα! 잡았어, 잡아! 와! Postoyel 가자! 하여. 가자. commun den.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으아~! работiner Por 프라ğı아. 타이 지구리 잡아. 어. 야아. 자,ует 너가. 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아, 나아, 나아. 나아, 나아, 나아. 너희랑 같이 해야지. 니가 앞에서 해야지. 니가 앞에서 해야지, 뭐해요. 천천히 잘하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겼어, 이겼어. 자, 불러보실게요. 그냥 A냐 B냐 저게. 자, 올라갈까, 남주야? 가재는 개편. 가재는 개편? 남주가 원하니까 어느새 파이팅 많이 했으니까. 자기한테는 정답은 B, 가재는 개편. 정답은 B, 가재는 개편. 이겼다. 우리는 자기, 자기야가 이겼다. 우와, 우와, 우와. 야, 남주가 합류하자마자 바로 내가 이겼네? 이런 일은 없어도 되겠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뽐이 머리만 다 뽑히고. 얼굴로 아파. 아, 너무 그래서 어떡해, 이거. 아까 봤어요? 아까 내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신데요. 남주야, 많이 먹어. 진짜 감사합니다. 야, 김 나가는 거 봐. 오, 냄새가 와. 먹어봐, 먹어봐. 뽐이 언니, 죄송해요. 그러면서 눈이 닭발에서 끓여서. 두 개 다 껴. 감사합니다. 맞아,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아니, 아니, 오빠는 닭발을 잘 못 먹어. 그래요? 왜냐하면 북건이 형이 특이하게도 이 몸에 징거롱을 잘 못 먹어. 아, 진짜요? 김치도 안 먹고. 아, 김치 안 드세요? 헐. 아, 잠깐만. 아, 이제 비빔밥 먹으며, 남주야. 그렇게 비워오는 거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우리 남주 와서 좋네. 야, 이루니가 있을 때는 오빠 못 이겼거든? 그래서. 아니, 파이팅이 다르다. 이루니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이 오빠 힘이 없어. 남자 맛있네? 훌륭했니? 아, 닭발 제대로 빨아먹네. 아, 해. 아, 해. 아, 해. 아. 너무 크다. 오빠가 먹는 만큼 줘서 그러고. 우리 강아지가 얼굴을 잘했다. 손으로 비빔밥 진짜 맛있겠다. 저 손으로 받아먹으면. 손으로 받아먹으면. 그러면, 그러면 부미. 오빠가 주는 만큼 이거 다 받아먹으면, 한입 다 받아먹으면 내가 인정. 자, 이거 이만큼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자신 있어, 없어. 자신 있어. 이리 와요. 에이, 부미는 이거는 조그만, 조그만. 아니야, 아니야. 어? 너무 안지 않네? 아, 못 먹으면 내가 먹고. 못 먹으면. 너무 안 먹으면. 야, 숟가락이. 뭐가 많다고? 많다고? 이게 많다고요? 야, 이게 많다고? 너무 잘 먹는데? 맛있어. kept 좋 ход record. 맛있어. 금방 안 먹읍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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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